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3월 23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부산 경마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인은 단순하죠. 인기마의 동반몰락과 더불어 복병마의 선전으로 연일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3월 5주간의 경마 주간 중에 4주차 부산 제주 경마에서도 최근 이어지고 있는 복병마들의 선전 흐름은 계속되리라 예측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의 트레이드마크죠. 인기마 접전 경주와 특히나 불안한 인기마가 출전하는 경주의 복병 전략까지 낱낱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의원, 최성진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2번 경주 믿고 내려갈 말은 2번 막 크리스티아노입니다. 기본 능력으로 한 수 앞서는 편성이다. 우승에 강하게 도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바로 5번 비카블레이드입니다. 주행 신사랑은 완전히 달라진 잠재력을 뽐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바로 8번 피스라이더입니다. 이 말이 직전 경주 초반 스타트도 좋아지면서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2번 막 크리스티아노 같은 경우는 이미 데뷔 전 입상권의 전력입니다. 또 이번 경기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중심 마필로 손색이 없다. 5번 비카블레이드는 모두 재건마필이 되었다는 점, 재건마필과의 스피드를 대결해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외선 8번 피스라이더의 주폭 자체는 이번 역 춤이 통할 수 있다는 점도. 노림수를 가져올 말, 바로 6번 대동기상입니다. 이번 경주 조교 모습을 볼 때 더욱 상태가 올랐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 3번 캐치나인입니다. 충분히 6번 대동기상과의 선행 경합, 이겨내고 입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바로 5번 용구입니다. 주는 단촐한 편성, 따라서 최적 선입 전개가 가능하다. 캐치나인 자체가 직전 경주 오른다리 저렴을 출전 취소가 됐지만, 선두권, 장악 내지는 최적의 전개 조건에서 가장 우위의 전개를 표출할 수 있다. 바로 4번 화려한 태양입니다. 선입 전개 후에 직선에서 앞선 말들이 무뎌질 경우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복병은 5번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기습선행을 만약에 나설 경우에 잠재력을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3번 원더풀 매물입니다. 초반 강하게 밀어서 선행을 나가든, 아니면 선입 후에 올라오든 여유 있는 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화려한 태양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기존의 스피드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조상범 기수의 감량 요건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 가능성 충분해 보이고, 우선 최근에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번 원 원더풀 메모리가 눈에 띄죠. 벌이 경험과 검증 필요한 마플드에선 가장 높은 평가를 해야 될 마플드에선, 결실도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5번 그레이트 로듀입니다. 선행을 나가든, 선입 좋은 자리를 선점하든,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입상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4번막 금수령 같은 경우에도 승급전이기도 하고, 초반에 발주가 강건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선입가담 이후의 한발은 경쟁력 있는 상대를 만날 만큼 무시 못할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선행을 나가든, 선행을 나가든, 선행을 나가든, 지난주 하이라이트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선행을 기다렸 Vedas 저희가 자신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이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 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경주 마중에 상당히 계륵같은 말이 있죠. 분명 능력은 있는데 악벽이 심각해서 긴가민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 이번에 한도 출전합니다. 바로 1번 백두백호인데. 기대된 악벽이 심각했던 말이고 주행 심사 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백동일 의원, 1번 백두백호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편성 자체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백두백호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데뷔전에서 11등을 했어요. 그때 11등을 한 이유 자체가 외측으로 사행했던 이유였었고 마필을 다지고 나서 첫 입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또 기대는 모습을 보이게 되다 보니까 3개월에서 정지 처분을 받았었죠. 최근 두 번의 주행 심사, 연습 주행을 통해서 마필이 보여주는 스피드는 기존의 모습들이 완벽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련 때 채찍을 댔을 때 아직도 약간 사행하는 모습이 남아있어서 고민이 됐습니다만 무엇보다 백두백호라는 마필 자체가 스피드가 월등하게 변화가 좋아졌기 때문에 인코스에서 단독선에 나설 이번에 구도라면 1번 백두백호의 변화는 충분히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측 기댐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0월 달에 첫 입상을 달성했던 말입니다. 이번 1번 게이트, 얼마만큼 주행 안정화가 이루어졌냐 주행 심사 모습 보면 안정화된 주행 자세 보였습니다. 1번 백두백호가 되겠죠. 이번에는 최성진 의원, 역시 1번 백두백호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저 역시 백두백호께서 말씀해 주신 1번 백두백호를 이번 경주 가장 눈에 띄는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 능력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말이고 말씀해 주셨듯이 외측 기댐의 악병, 이제는 교정된 모습이다. 선행 나가서 한 바퀴 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 주목할 말, 7번 천하감동입니다. 아직 어린 말입니다. 추입형 전개로도 직선에서 폭발적인 뒷심으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점점 성장할 가능성 높은 말. 이번 경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번 백두백호가 앞선을 정리하면 7번 천하감동이 올라오는 구도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 무시할 수 없는 말, 8번 그레이스톰입니다. 이 말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 착지 불량으로 출발이 좋지 않았고 또 외곽, 심한 외곽 전개로 심송화가 컸습니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뒷심을 보여주는 말, 이번 경주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주 전개가 가장 유리한 말, 2번 철비입니다. 1,300m에서만큼은 꾸준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 2선인 코스 최적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직전에 동거리 입상했던 7번 천하감동을 후착 일감으로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백동일 의원 상대마를 소개해 주시죠. 보는 시각은 좀 비슷할 수는 있겠어요. 2번마 철비 같은 경우는 직전 1,000m가 오히려 줄어든 거리 자체가 독이 되어버렸었죠. 더군다나 흐름을 끌었던 마펠들이 분명히 살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줄어가 가볍다 보니까 앞선 버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1,300m에선 끈끈한 선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코스 조건 2번마 철비의 스피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7번마 천하감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마체 자체가 좀 뻣뻣합니다. 힘은 좋은데 주행을 끌어내는데 약간 둔탁한 걸음은 남아있어요. 하지만 직전 영주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측을 파고드는 마펠의 여유, 흑에 대한 반응도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취의권의 사정권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6번마 위닝 어게인이란 마펠 자체가 작년 11월 달 이후에 휴양 공백 동안 31조에서 17조로의 이적이 있었습니다. 공백 전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단거리긴 했지만 선두권 가다미의 근성도 충분히 보여줬던 만큼 거리 자체 1,300거리까지 뛰어보았던 위닝 어게인도 회복세의 모습은 이번 경주 충분히 가치가 있다 평가를 해야 될 듯 싶습니다. 마방 이적 이후 결정력 보강된 6번 위닝 어게인 직전에 첫 입상했는데 당시 100% 추진이 아니었음에도 종반 걸음이 좋았죠. 7번 천하감동이 직전에 동거리 입상 전력 흐름이 은근히 빨랐던 1,300m 레이스 차분하게 힘 한 배 잘했고 직선에서 월등한 결정력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주 1번 백두백호가 이끄는 선두 페이스 1 다시금 초중반 힘 한 배 막판 한 발 월등한 결정력 가능하겠죠. 1번 백두백호 이번에 기대는 악벽은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을 보일 겁니다. 또한 국악 자극판 승인 장구를 착용했습니다. 기대는 말에게 아주 특효약이죠. 이번에 적절한 승인 장구 착용으로 이미 지난 3월 10일 주행 심사 때 안기대더라고요. 주행 안정화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1번 게이트 코스 2점 선행 1순 1번 백두백호가 되겠어요. 8번 그레이스톰이 역시 직전에 착지 불량 초반이 매끄러지지 못한 가운데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번에 출발 능력 충분히 향상된 모습 속에 선입건 끈끈한 전력 보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 2번 철비의 막판 한 발 역수까지 이 말도 직전에 출발 자세가 좀 불량했죠. 출발 심사 처분 받았고 결국 부산 이경주는요. 악벽 완화 충분히 이제는 주행 안정화가 이루어진 1번 백두백호 종번 한 발 결정력 앞서 있는 7번 천하감동 2두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 거리 1300m 국산 6등급 열두의 마필 출전하는 플레이스입니다. 6등급에서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마필 대거 출전했고요. 입상 도전 전력들의 마필 간의 능력 차가 크지 않습니다. 은근히 접전 혼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가장 믿을 수 있는 말 4번 메이저 알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 출발할 때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약간 늦발을 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좋은 초반 스피드로 밀고 나와서 선입권 전개 후 버텨내기 성공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정상 출발이라면 편성상 단독 선행 가능하다. 단독 선행 후 한 바퀴 도는 편성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 이번 경주 준비가 가장 잘 돼 있는 말 2번 마이타임을 말씀드립니다. 직전 경주 사실 인기를 어느 정도 모았는데 컨디션이 약간 다운된 부분이 성적 부진의 원인이 됐다. 발목을 잡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앞둔 조교 상태 매우 좋고 이번 경주 인코스 선입 전개도 가능한 만큼 강하게 후착 도전할 말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 이번 경주 전개가 가장 유리한 말 1번 스윗맨입니다. 이 말 자체가 추입형 전개보단 앞선에 붙는 선행형 전개일 때 성적이 나오는 말로 저는 주행 숙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2선 인코스 최적 전개가 가능한 게이트를 만났고 만약에 4번 메이저 알파가 초반에 밀고 나오지 않는다면 선행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개상 가장 유리해서 도전해볼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병 한 말이 말씀드린 8번 벨람이 공주입니다. 도주성 선행 전개를 하던 말인데 뒷씸 계속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쉬앙 다녀온 후에는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차분한 전개 속에 직선 뒷씸도 보여줬다. 이제는 뒷씸까지 갇힌 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주 복병 역할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단독 선행의 4번 메이저 알파 상태에 올라온 2번 마이타임 전개 유리한 1번 스윗맨과 복병 역할의 8번 벨람이 공주의 도전 양상이라고 판단합니다. 명쾌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붙어봐야죠. 최성진 의원과 제 마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메이저 알파의 선임력, 벨람이 공주의 회복세 그리고 마이타임의 끈끈함 저 역시도 인정을 합니다. 메이저 알파 같은 경우에 직전 코스 이점이었다 하더라도 잘 뛰어졌고 벨람이 공주는 개인 대화의 여파 때문에 마방 이적이 있었지만 직전 무리한 전개에도 근성을 보였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근성이 있게 발휘될 수 있는 마법을 판단합니다. 마이타임은 계속 설명을 드렸던 마필이고 최적 전개 선입은 가능하죠. 딱 두 개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결국 메이저 알파는 마필을 저도 무시하지는 않는데 중심근의 마필은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선행을 수월하게 나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되고 무엇보다 거리 경험이 지금 없는 1300에 도전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염려가셔서 여쭤보고 싶고요. 안쪽에 있는 일부와 스윗맨도 복병 가치가 있지만 결국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1300m에서 결정력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뛰었던 전력은 6번만 우승텐이라는 판단입니다. 최근에 뛰었던 페이스 강한 상대 틈에서도 이 정도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무슨 입상권 도전 세력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임하필이라는 평가까지 두 개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4번 메이저 알파의 어떤 선행 버티기 1300에서는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1300m의 거리 첫 도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 말씀드렸지만 출발 시 출발이 좋지 않았음에도 초반 스피드 발휘해서 앞선에 붙었다.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 빠른 말이 없는 편성이고 정상 출발이라면 단독 선행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행 나가서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버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해주신 6번 우승텐 이 말 1300m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꾸준한 걸음 보여주고 있는 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질적인 결정력 부정, 뒤심 부족으로 한 발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도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도 아닌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뒤심 검증 아직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두 위원관 6번 우승텐에 대해서 서랑설레가 있었는데 6번 우승텐은 최근에 연달아 착승권의 아쉬움이 있고 직전에는 3, 4코너에서 외치 기대는 악벽을 잡느라고 좀 사투를 벌였어요. 또 모레마카 처지였죠. 전개가 이번에 망사 눈감열 승인장구 착용하고 출전합니다. 최근에 보여주셨던 다수간 결정력이 부족했던 부분 혹은 주행이 약간 불량했던 부분, 모레 민감성 보였던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승인장구 착용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6번 우승텐은 이번에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의외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말이 5번 골든렉스가 있어요. 물론 입상권에서는 좀 멀어진 마필이겠습니다만 그래서 4번 메이저 알파는 편하게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닐지언정 뚜렷하게 직전부터 따라가는 전개로도 단거리를 입상할 만큼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 속에 4번 메이저 알파가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2번 마이타임은 직전에 직선 기대는 악벽, 왼채찍을 가하니까 다시금 기대는 악벽을 보였는데 과거에도 기대는 악벽이 심각했던 말이죠. 적절하게 기승기수가 직선에서 적절한 채찍과 적절한 기승수리라면 2번 마이타임 충분히 이번에 도전 가능한 전력으로 보여요. 여기에 7번 테스타 매직이 최근엔 취향 이후 뚜렷하게 회복서의 전력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는 흐름이 앞선이 빠르지 않은 구도 속에 선입건 끈끈한 전력이 가능해 보입니다. 직전에도 출발 후 외측 기대는 악벽을 추돌 여파로 초반 전개가 살짝 원하지 못했고 코너에서 모래만큼 쳐졌지만 이번에 수월하게 전개를 펼쳐내준다면 7번 테스타 매직도 복병 전력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삼경주는 선두권에서 자유정계 2점, 결정력이 뚜렷하게 보강된 4번 메이저 알파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 가시기 바랍니다. 경기거리 1600m, 국산 6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데뷔 후 단 한 번의 입상 전력 없는 6등급 부진마들이 대거 출전한 레이스죠. 그래도 결승선을 1등, 2등으로 통과할 마필은 존재하겠죠. 여기서 생애 첫 승, 첫 입상이 이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편성이에요. 부진마 편성에 과연 어떤 말이 전개 유리하고 능력을 발휘할지. 최성진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할 말, 4번 텍사스 시대입니다. 1월 26일 경주 같은 경우에는 꽤 심한 외곽 전개로 힘소모가 컸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잘 뛰어줬지만 능력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 결과였다고 판단합니다. 보통 코너를 돌 때 자습보를 하고 사코너를 돈 후에 우수포로 다시 바꾸는 그런 답보변을 하는데 직전 이 4번 텍사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코너 중반에 계속된 기수의 어떤 부조에 겨우 반응을 보여서 자습보로 뒤늦게 변화를 하고 사코너 돌아서 그 자습보로 계속 결승선까지 통과했습니다. 결국 답보변을 못했습니다. 우수포로. 아직도 어린 망아지티가 나는 이런 부분, 이번 경주 앞두고 많이 교정된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직전과는 다른 많이 성장한 모습을 이번 경주만큼은 보여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직전에도 선행이었지만 어찌 됐든 이번에도 단독 선행이죠. 발바꿈이 원활치 못한 가운데서도 직전에 발을 바꾸지 못함에도 어느 정도 막판까지 사착 버텨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수월하게 편하게 선행받을 4번 텍사스 시대 경주 여건이 좋아 보입니다. 백동일 의원, 4번 텍사스 시대에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까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텍사스 시대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답보 변환을 못했던 아쉬움은 있었다 하더라도 많이 버텼어요. 초반에 강한 추진을 해서 선행권을 좀 무리해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줬던 스피드 자체. 이번 경주는 솔직히 텍사스 시대가 직전과 같이 답보 변환을 못한다 하더라도 직전만큼의 경주력을 보여도 충분히 상대적인 요건에서 선행 강구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순위에서 5번만 빅레디지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마필 좀 빠른 성장을 기대했는데 기대만큼의 힘이 차지 않는 모습이네요. 주행 자세는 상당히 부드럽고 뛰어주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흐름 자체에 민감하고 추진 시 탄력이 아직까지는 100% 발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 자체에서 텍사스 시대를 제외하고 강한 선두권의 상대를 피한 이번의 구도에서는 넋끈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번 구도, 빅레디 이지의 잠대력 구도에서 가장 높게 이번 편성을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만 엘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의 고가의 마피도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무리하게 선두권을 가담하면 뒤가 나오지 않고 참아주는 전개가 펼쳤을 때는 타이밍이 잘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체형 자체나 주폭 자체에서 뽑아져 나오는 모습 자체에서는 이번 경주 충분히 해볼 만한 상대와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3번만 엘드래곤의 잠대력은 반드시 체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안쪽에 있는 2번만 재생명리라는 마필 자체가 데뷔 전 이후에 거세를 했습니다. 거세를 담당하고 개인들의 자생 때문에 좀 휘황이 길어졌습니다만 휘황 공백 이후에 단거리 자체에서도 밀린 전개 이후에 주폭을 보여주고 있어서 늘어난 거리라면 2번만 재생명리의 마지막 한 발의 역습도 충분히 가지는 있다 평가합니다. 함께 많은 주목받을 5번 빅레드 이지의 종반 한 발 역습 가능한 2번 재생명리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최성진 의원, 도전권들 큰 백동일 의원과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거의 비슷합니다. 5번 빅레드 이지, 느린 편성, 느린 흐름에서 잘 뛰는 말로 판단하는데 이번 경주 굉장히 경주름이 느릴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편성을 만났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2번 재생명리라는 말이 늘어난 거리가 유리한 말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블루핀인데 서울 경마장에서 장거리에서 근성 있게 잘 뛰었던 말에 잠합니다. 혈통적으로 장거리에 적합한 유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 경주 늘어난 거리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엘드래곤 역시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말 주행습성 자체를 판단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추입형보다는 앞선에 붙어서 버티는 유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없다. 따라서 앞선에 붙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4경주는 6등급 부지마 편성이지만 뚜렷하게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또한 전개 양상을 살펴봤을 때 2강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이번에 편하게 단독선행이 4번 텍사스 시대 직전에 선행 강공작전 1600m 결승선 전방 100m 지점부터 무너진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편하게 선행 조건이고 버터 내리라 보고 있어요. 5번 빅라이드 이지는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 1300m 거리에 초중반 서둘렀어요. 흐름을 따라가느라고 무리했죠.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1600m 거리에 4번 텍사스 시대가 이끄는 선두 페이스라면 아주 수월하게 2선 자리하고 원하는 막판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복병 전력에 이번 재생 명리 직전에 초반 추돌 이후 막판 역습에 가했습니다만 걸음 여력만 남겼죠. 늘어난 거리 도전 가능해 보이고 역시 3번 엘드래건도 막판 역습이 가능해 보여요. 결국 4경주는 양강 구도 4번 텍사스 시대 5번 빅라이드 이지 두마필 우선 강조드려보겠고요. 말씀드린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백동일 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구역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9뒤 마필 출전하는 블레이스입니다. 5등급 무대 기복을 보이는 말과 직전 입상 이후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마필들. 절대 강자가 없는 그러한 편성 구도로 예측이 됩니다. 은근 접전 레이스인 부산 5경주.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회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오늘의 방송 추천 5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초반부 함께 자신 있게 풀어나가면서 승리 안고 가야겠죠. 9마리 난초런 편성 구도 속에서 사실상 능력 기대 마필 드러났습니다. 누가 더 강한지 어떤 마필을 중심에 세우고 어떻게 후차권의 집중력을 가져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무엇보다 강조를 드릴 수 있는 세력, 성장세 세력 7번 마필 스토어가 눈에 띕니다. 승급전은 치르고 있습니다만 기존 대비 직전의 경주에서 보여줬던 마필의 결정력은 강한 인상을 남겨줬었죠. 1300 거리에서 빠른 페이스, 힘이 강한 마필과의 접전 속에서 능력이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고, 직전 경주 이후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모습의 과정이 여유도 상당히 인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상대 없는 이번 구도에서 다시 한번 선두권 선입작전 피스토어의 선점 믿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후차권 도전권 세력에서 6번마 담양공주의 선두력, 8번마 댄싱비가, 3번마 유희라는 마필에 우선 관심을 가져야겠죠. 위란 마필은 흙을 맞으면 좀 더 안 뛰는 습성이 있어서 초반에 좀 빠르게 선두권을, 모래를 피한 자리를 선점해 준다면 가능성이 있고요. 6번마 담양공주는 1300 첫 도전을 가볍게 영수를 했지만, 2번마 무조건 단독 도망갈 수 있는 선두권을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8번마 댄싱비카는 휴양 이후에 직전 1300 첫 도전도 극복을 해낼 만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2차 승급이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겠죠. 우선 3등 간의 옥석 가르기, 충분히 자신 있게 꺾어드릴 마필을 꺾어드리면서 집중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의 마필들 중에서 안쪽, 미국산 마필 도도환이라든가, 레이디 차터드, 바운드 투데이, 바깥쪽에 있는 전력 중에서 뉴트랜드까지 한 4두간에서는 한 번쯤은 검증이 필요하지만, 당일 상태 체크는 필요한 마필이 분명히 있어요. 최적의 접중, 최선의 집중력, 자신이 있는 승리로 초반부 달려가겠습니다. 이제는 선두력까지 보강이 된 7번 피스투어, 이번에 5등급 승급전 무대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말로 높게 평가해 주셨고요. 도전권들, 당일 인기만으로 팔리는 마필도 있겠지만, 언급해 주신 말 중에서 그야말로 종합지 백판 말도 있죠.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섭렵해서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오경주. 당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000m 3세 이상 제주마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블레이십. 4,000점 이하 편성의 기복형 마필들 혹은 최근에 능력 상승해 보이는 마필들 대거 출전했습니다. 직전에 동반 깜짝 입상을 했던 1번 혼디모형, 2번 백호군주.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또한 그 해당 경주에서 인기들이 졸전을 펼쳤던 말들은 어떤 전기 변화를 보일지.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이제 다시 한 번 회복세를 보이고 성장세를 보이는 전력이죠. 안쪽에 있는 2번 백호군주입니다. 워낙에 성장세를 빠르게 보여왔던 전력이에요. 2월에 무너지기 이전만 하더라도 7번의 경주에서 6승을 거두고 준우승 한 번 7연속 입상은 성공할 만큼 스피드 자체는 이미 입증을 받아왔던 전력입니다. 선행선입 자유로웠던 전력이 67.5의 고부림도 극복할 만큼 탄력이 좋은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1110m 강한 상대와 빠른 패스를 만나다 보니까 좀 고전을 했었죠. 두 번의 적응 이후 직전 경주 너끈하게 스피드를 보이면서 1110m 극복해냈습니다. 부중 소폭 높아졌지만 다시 한 번 코스 2점 줄어든 1000m까지는 여전히 선두력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전에 코스 2점에 단독선행 1순 2번 백호군주 부중을 올랐습니다만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인코스 강공선행격전 예견되는 말이죠. 이번에는 최성진 의원, 높게 평가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제가 주목할 말은 10번 헌마공신입니다. 작년 10월에 능력미달 처분을 1개월을 받고 그 후에 절치부심 준비해왔습니다. 직전 그 전에 공백전을 한 번 거친 이후에 직전 2월에 드디어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주 출전하는 12마리의 말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3950점입니다. 그만큼 기본 능력 자체는 충분히 우수한 말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 선행권이 많지 않고 또 거리까지 줄어든 만큼 앞선 공략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관록의 구세마 10번 헌마공신. 직전에 출발이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 초반 약간 무리한 듯 선입전 탔죠. 자, 이번에는 백동일 의원, 상대의 마들 소개해 주시죠. 이번에는 백호군주가 레이스 흐름을 끌어나갈 때 이번에는 직전 함께 뛰었던 마필 중에 힘을 보유한 마필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바로 5번마 누리 세상을 먼저 지목을 합니다. 과거에 약간 기댔던 모습들도 있었지만 휴양 이후에 그런 모습들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입상 자체는 아쉬웠다 하더라도 힘에 대한 여유와 주행의 안정감은 충분히 가져가고 있죠. 첨이터 줄어든 거리가 오히려 마필 적성에 좀 더 특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직전 아쉬움. 두 번, 이제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공백전 누리 세상의 기본 뚝심,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4번마 대천강자란 마필도 마찬가지로 휴양 이후에 굉장히 마필 상대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5월달 이후에 휴양을 다녀오게 되면서 휴양 이후에 체중이 많이 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실전으로 성적 자체로서 힘이 붙는 모습을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최근 페이스 자체가 빨라서 고전했다 하더라도 흐름을 따라가면서 마지막 틈새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의 주폭 자체는 최근에 회복해서 이번 영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전력 저 역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최 의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10번마 헌마공신, 과거 선행이 아니면 안 됐던 마필 자체가 최근 흐름을 따라가면서 선입 이후에도 근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게이트가 외선이지만 빠른 마필 많지 않은 이번 구도에서 충분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항시 제주경마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서 이변이 자주 속출하고 있죠.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의 변화, 거리의 변화, 경주 여건의 변화 등등. 이번 경주, 2번 백호 군주, 부담 중량은 올랐습니다만 이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인데 과연 10번 헌마공신이 2번 백호 군주의 편한 선행을 눈앞에서 바르만 보고 있을까? 제 생각에는 10번 헌마공신이 이번에는 오히려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강공선행 작전도 가능하리라, 불사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1번 헌디 모형이 작년 7월 달 입상 이후에 공백이 있었고 직전에 8개월 만에 재기에 성공한 말이죠. 당시 초반 전개 밀리지 않았고 인코스 2선 자리 잡고 원하는 전개를 펼쳐내며 당시 백호 군주에 이어 2차 입상을 했죠. 오히려 이번 경주 55.5km의 유리한 부담 중량. 자, 코스는 1번을 받았습니다. 1번 헌디 모형이 직전과 같이 백호 군주나 10번 헌마공신이 이끄는 선두페이스에서 다시금 2선 꽃자리를 차지하고 원하는 2선 최적의 인코스 전개가 가능한 만큼 이번에 1번 헌디 모형의 연투 대치는 높아 보입니다. 거기에 5번 누리세상 직전에 인기 1위였는데 무너지고 말았죠. 늪밟기도 있었는데 직전에는 차분하게 3선 따라가며 막판 한 발 역습을 가했지만 당일 지루가 상당히 가벼웠어요. 자, 이번에 주로 컨디션까지 꼼꼼히 보시고 5번 누리세상은 충분히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해 보입니다. 최대 복병 전력으로는 12번 푸른 물결. 최근에 외곽 돌고 무너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훈련 시 변화의 그런 포인트를 변화의 어떤 걸음을 포착됐기 때문에 12번, 12번 푸른 물결까지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네, 결국 이 제주 5경주는요. 다시금 코스 2점의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2번 백호 군주. 자, 코스 2점 인코스 최적 전개의 연투기 대치 높은 1번 헌디 모형. 일단 이 두의 마필을 강조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자,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블레이스입니다. 네, 금요경마 승리의 분수령기들 6경주 정확한 적중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거리 변화 혹은 컨디션 저하로 좀 인기 대비 출전을 펼친 말도 눈에 띄고요. 공백으로 출전하지만 이번에 도전이 가능한 전력도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인기만 접전 레이스로 보이는데요. 외곽 12번 코리아 블레이드 1억 2천만 원짜리 고가의 경매가, 선두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직전 경주 초반 전개, 앞선 장악하지 못하고 내 측에서 모래 맞고 전개 뒤쳐졌고 무너졌죠. 또한 3코너에 의해서 질러 방해당하는 아픔도 있었고요. 본디 직전에 당시 호흡기 질환을 좀 앓은 이후에 출전이었기 때문에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던 12번 코리아 블레이드. 이번에 병력 여파 벗어나 호흡기도 좋아진 가운데, 발빠른 말들이 없죠. 단독선행 1순기 대체가 높아 보입니다. 19조 마필, 12번 코리아 블레이드 직전에 인기 대비 출전 만회할 듯하고요. 여기에 3번 투스카 로라빌이 직전에 코스 2점에 인코스 최적 전개 펼치며 1600m 거리 중거리 만만치 않은 레이스 3차까지 했습니다. 이번 경주 거리 내렸고 1300m 출전에 코스 2점 다시금 2선에서 최적화된 전개가 가능하겠죠. 여기 10번 파크맨이 직전에 4등급 편성, 역시 내선에서 원하는 전개를 풀어내며 입상을 했는데 게이트가 외곽 밀렸습니다만 초반 전개에서 뒤처질 리가 없는 그런 마필이고 순간 스피드 바탕 원하는 자리선점, 다시 한번 연투기 대치, 10번 파크맨이고요. 8번 곧장이 근육통 등의 잡다한 질병으로 휘황 공백이 있습니다만 컨디션 다지 없는 가운데, 이번에 오랜만에 출전하지만 충분히 도전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 10마 2번 제트스카이까지. 일단 전개 이점과 직전에 인기 대비 출전을 만회하기 위한 불타오르는 의지를 갖고 있는 12번 코리아 블레이드를 중심권의 마필로 다시금 강조드려보겠고요. 도전권들 여러 마리 마필들이 배당판을 형성하겠지만 이번에 의지 강하고 전개 유리하고 적정거리 출전하는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부산 육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성진 의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월이 1300m, 국산 4등급 9뒤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 역시 흐름 전개 양상에 따라서 약간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 있습니다만 굳건하게 제 능력을 이번에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은 말 여러 눈에 띄는데요. 승급전 나서는 한두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가는 레이스.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믿을 수 있는 중심마가 완전히 서 있는 경주, 여기에 복병마가 후착으로 강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틈을 노릴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이번 경주에서 강하게 중심마로 데려갈 수 있는 말, 믿을 수 있는 말 바로 3번 신혁명입니다. 직전 경주 휴양 복귀전에서 여유 있는 우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경주 3번 게이트의 최적 인코스 선행 전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휴양 가기 전에 1300m에서 여유 있는 우승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경주도 선행, 편한 선행 전개 속에 결국엔 버틸 가능성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후착으로 도전할 말 중에서 눈에 띄는 말 9번 백두정기입니다. 이 말이 직전 경남신문배 경주에서는 강한 편성 속에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경주에서만큼은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 초안부터 앞선에 강하게 붙여서 앞선에서 버티기 노릴 거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8번 모닝바람쇠란 말, 이 말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남신문배에서 준우승을 거둔 재력이 있는 말입니다. 물론 올해 9번 백두정기가 뛰었던 경남신문배랑 다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앞말 한정 3세 대상 경주였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편성이 약했다고 판단되지만 어쨌든 대상 경주에서 준우승 거둔 재력이 있는 말이고 상태도 점점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 또 한 번 강하게 선입권에서 도전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제가 가장 강하게 후착으로 노림수를 갖고 있는 말이 복병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사연이 있었고 또 모래 예민성도 완화된 모습, 거기다가 이번 경주 전개까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후착으로 한 번 노려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주는 충마, 중심마인 3번 신혁명을 놓고 인기마 중에서 편성상 불리한 말은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노림수 있는 복병마를 후착으로 강하게 노리면서 적중을 노리는 추천 경주입니다. 중심, 3번 신혁명에 대한 믿음은 확고한 듯합니다. 다리가 좀 안 좋았었는데 다리 상태 회복되며 직전에 우승했죠. 승급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도전권들 직전에 강편성에 무너진 마필, 또한 역전의 용사도 한도 있죠. 8번 모닝 바람새, 헌데 찬찬히 들어보니까 숨겨진 노림수 마필이 있는 듯합니다. 최성진 의원은 아마도 그 말을 헌장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릴 듯한데요.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 올해 2,4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8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두력의 강점이 있고 선두 선입권 전력의 마필들이 이번에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흐름을 주도할 선행은 4번 담양, 태양, 7번 게임 체인저 등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3번 럭키노바, 데뷔 후 모든 경주를 입상한 신의 능력마저 선행, 선입, 자유정기의 이점이 있고요. 직전에는 2선 외곽에서 따라가며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1,600m 중거리 만만치 않은 레이스의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이 막판에 전방, 걸승선 전방 100m 지점에서 오른 채찍으로 살짝 내책이 됐습니다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이번에 거리 내린 1,400m고 앞선을 4번 담양, 태양이나 7번 게임 체인저가 이끄는 페이스가 예측이 되지만 보내놓고 내 측에서 따라가도 충분히 줄어든 거리,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3번 럭키노바가 되겠고요. 4번 담양, 태양이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모두 인기 대비 결전, 지난 2월 4일 경주에서는 사연이 있었죠. 당시에 기승기수의 부주의한 채찍 사용, 아니 외측으로 기대는데 왼채찍을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죠. 당시 기승기수는 제재를 받았고 직전에는 약간의 착집을 향유, 2선 외곽 전개, 1,800m 출전 중거리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이번에 거리 내린 1,400m 코스 입점에 강공선행 작전까지 가능한 4번 담양, 태양, 최근에 인기 대비 결전을 만회할 듯합니다. 여기에 8번 영희시대가 지난해 출발 자세 불량 등으로 출발 심사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게이트 안에서 요동을 부린 이후에 출발을 했습니다. 초반 전개가 매끄럽지 못했죠. 이번에 발주 훈련만 총 4차례 시행했고 출발 심사도 통과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흐름 빠른 레이스에 선두 가담 스피드도 있고요. 과거 김혜신 장부에 삼착을 할 때는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도 삼착을 했던 좋은 전력의 마필이었죠. 거기에다가 1번 초화가 직전에 심각한 늦발로 인해서 한 2초 정도 늦게 나오고 외곽 서둘러는 바람에 무너졌는데 역시 출발 심사 처분받았고 발주 원활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이미 작년 12월 30일과 1월 달에 동거리를 연승했던 상승세의 마필이죠. 이번에 차분하게 출발 차를 이루어질 것이고 차분하게 내측에서 참고 막판에 한 발이 가능한 1번 초화의 역습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부산 팔경주는 선두권 자유정기의 점을 극대화할 연전 연투 이어나갈 3번 럭키노바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마필들의 선전 이번에도 강하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럭키노바란 마필, 담양태양 그리고 영희시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설명 잘해주신 것 같아요. 럭키노바 같은 경우는 의도적인 휴양 이후에도 선전을 잃어가고 있고 선행선입 자유롭게 끌어나는 만큼 믿고 있고요. 담양태양도 선행을 가주면 더 좋지만 선행 안 가는 레이스도 충분히 버틴 전력이 있기 때문에 믿고 영희시대는 모래만 피한 전기감을 펼쳐준다면 1400 충분히 적응 마친 만큼 기대치가 있겠죠. 이마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주셔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구부마 백두봉이라는 전력이에요. 이마필도 결정력이 크진 않습니다. 모래에 대한 민감성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1400 거리에서 외선, 차분한 선입 이후의 한 발 자체에서는 언제든지 어떤 편성이든지 현등급에서 가치가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요. 직전 1600m에서는 의도적으로 참아주는 전기였다면 1400 적인 거리 맞은 이번 경주, 상례 마필 틈새 내려볼 수 있는 선입권 전력 충분히 가능하다 평가한다. 이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 백두봉은 좀 전개가 앞선에서 모래 들맞고 수월하게 펼쳐질 때 관심을 가질 만한데 이번에 넘어와야 될 산이 많죠. 내 측에 빠른 말들이 질비합니다. 게이트 외곽에서 그 말들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힘 소진이 있을 터이고 초반 전개 무리하게 된다면 다시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후에 전개를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좀 느린 흐름의 앞선을 편하게 장악할 수 있는 그 레이스에서나 좀 노려볼 만한 직한 말이 이 9번 백두봉이 아닌가 싶습니다. 엠 씨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4마리 중에 2마리에 대해서 생각이 일치하고 2마리는 완전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3번 럭키노바 선입권 전개도 가능하고 선행도 나설 수 있고 거리도 줄였고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4번 담양태양 이 말도 역시나 선입 전개도 가능하고 이번 경주에 앞선 공략 가능한 만큼 줄어든 거리 버티기 역시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꽤 중심마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이 언급이 없으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복병도 한 마리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2번 배다리 고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번 경주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1월 26일 경주에서는 출발할 때 점프하면서 출발이 안 좋았고 결국엔 늦축했지만 힘을 남기고 아쉽게 입상을 실패했고 또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외곽 전개로 심소모가 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번 경주 다시 줄어든 거리 추입력이 통할 수 있는 앞선 경합이 꽤 가능성이 높은 경주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입해서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5번 막 기가 스피드 저는 이번 경우도 복병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북에 목에 모두 단거리 혈통 스피드 계열의 단거리 말입니다. 그런데 장거래에서 최근에 부진했고 이번엔 강급돼서 다시 3등급 경주를 뛰고 있습니다. 선입권에서 스피드만큼은 충분히 경제는 높은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말의 선정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가 선두권을 나서는 마필들 선두 선입형 마필들의 전력이 강합니다. 앞선이 무너지는 레이스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번 배달의 고수는 선두권이 경합으로 몰락시 선두권이 약한 편성구도 속에서 다소간 이 1,400m는 어부질 입상이나 노려볼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헌데 이번에는 선행 선입마들의 전력이 강하고 경주가를 1,4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물론 추입 능력에 대해서는 무시하지 않습니다만 타이밍을 잡기가 여의치 않다 싶습니다. 5번 기가 스피드가 강급 이후 이번에 3등급 무대 레이스를 출전하는데 요즘에 강급된 말들이 상당히 무섭죠. 최근에 장거리 뛰다가 단거리 1,400 뛰는데 5번 기가 스피드는 당일 컨디션 체크까지 해본 이후에 복병마의 가치는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말이라 여지는 열어놓겠습니다. 결국 팔경주는 내 측에서 선두권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연투 연합을 3번 럭키노바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 거리 1,800m 혼합 3등급 11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현등급 무대의 중장거리 충분한 검증을 받았고 능력 좋은 마필들 연투기 대체 높은 고라한 유형의 레이스입니다. 1,800m 과연 어떤 마필들이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지 지금부터 백동일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경주 오늘의 구경주입니다. 경주 거리 1,800 혼합 3등급 11마리 출전이죠. 별정 B형으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마필들의 부중이 높습니다. 다만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레이팅이 낮은 팔보마 슈퍼스타존만 부중이 낮아졌고 나머지 마필들은 모두 플러스 부중을 받아내고 있죠. 상대 체크가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능력성의 모습이나 전개성의 모습은 분명하게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자신 있는 사두의 마필, 좀 더 압축적인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릴 전력들 4번, 5번, 그리고 10번, 11번 사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의 전개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무엇보다 게이트가 좋아진 전력이죠. 빠른 마필 없는 구도, 빠른 순발력, 선두권 장악까지 시도할 수 있는 사브마 시간의 지혜가 전개의 이점을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합니다. 사브마 시간의 지혜가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을 나설 가운데 외선이지만 순간 스피드의 여유, 선행 내지 최적 선두권이 가능한 11번 퀸스킨이 빠르게 가담할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초속은 빠르지 않지만 중속 이후의 주폭이 좋은 10번마 뜨거운 함성. 그리고 초반 발주 능력이 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반 이후의 중속과 주폭의 여유는 현등급, 어떤 편성도 가능성이 좋은 전력. 5번마 러스타까지. 4번, 11번, 10번, 5번 촘촘한 전개가 이어지면서 직선까지의 모습이 이어질 텐데 역시나 이번 구도에서 상승세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개드릴 전력은 단연 4번마 시간의 지혜라는 전력이죠. 데뷔 전, 졸전 이후에 의도적인 휘학을 다녀왔던 전력입니다. 휘학 이후 마필 상태 빠르게 올라왔고요. 공백 전 이후 최근 두 번의 경주를 여유 있는 모습으로 연투를 이어줬던 전력입니다. 스피드뿐만 아니라 직선 주폭의 여유도 워낙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이번의 경주도 충분히 가치있다 평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빠른 마필이 많지가 않아요. 4번마 시간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이라면 선두권 장악도 충분히 해낼 수 있고요. 설령 외선에서 한 마리 마필이 4번마 시간의 지혜를 덮쳐주는 레이스가 돼서 2선에 운영을 하더라도 따라가는 전기의 모습도 이 정도의 흐름은 충분히 복할 수 있는 성장세의 전력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후순위 도전권 세력에서는 5번만 런스타의 선취인 능력을 가장 강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힘에 대한 여유가 좋은 전력으로 1600 늘어난 거리부터 능력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우수한 전력이에요. 작년 6월의 경주부터 7번의 경주에서 6번의 입상과 1번의 3위를 기록할 만큼 꾸준한 주폭이 장점인 전력이기도 하죠. 12월의 경주는 너무 빠른 주기에 힘이 부족해 무너졌지만 직전은 긴 휴식 속의 상태가 살아났습니다. 직전의 경주 부진의 원인 자체는 초반부 발주 이후에 조금씩 조여주는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기승했던 조인공 기수 너무 마피를 편하게 놔주다 보니까 정말 타이밍을 잡지를 못했었죠. 두 번의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대의 약한 2번 구도 5번 런스타의 취임력 가장 높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0번 맛 뜨거운 함성에 최근의 꾸준함도 충분히 가지는 있어 보입니다. 주행이 아직 부드럽지 못하지만 주폭의 힘과 여유는 좋죠. 초속이 빠르지 않아서 경합성 레이스는 불편하긴 합니다만 동거리 자체에서도 스피드는 나름대로 보여왔던 전력이에요. 밀린 게이트에서 초반에 전개가 관건이랄지라도 자리 싸움에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선의 비유의 한 발은 편성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해 보이고요. 외곽에 있는 11번 맛 퀸스킨도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안말대상 경주에서도 나름의 기대를 모을 만큼 기본 스피드는 여유가 좋아요. 힘에 대한 여유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전개를 풀어내는 경주에서 언제든지 기본기를 보여왔던 세력인 만큼 게이트가 밀린 모습이지만 사실상 객관적인 스피드에서 가장 빠른 퀸스킨으로선 선행이든 최적의 2선이든 전개의 이점은 여전히 기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 자체에서는 능력 상중세,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전력이죠. 여전히 보여줄 걸음이 많은 세력. 4분 맛 시간의 지혜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여건을 다시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전력. 5번 맛 런스타. 주행이 약간 둔탁하긴 하지만 중속 이외의 주폭이 좋은 10번 맛 뜨거운 함성. 힘이 부족한 앞말이라 할지라도 스피드 자체의 여유가 좋은 11번 맛 퀸스킨까지. 4대 접전의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구경주입니다. 4번 시간의 지혜. 올해 4세만대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3점밖에 치러지 못했습니다. 갈 길이 바쁩니다. 백동일 의원은 4번 시간의 지혜를 선행까지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당연히 1800m는 선행마 유리하겠죠. 4번 시간의 지혜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최성진 의원. 역시 4번 시간의 지혜를 높게 평가하셨고 도전권에 약간 차이가 있네요. 도전 복병 전략까지 소개해 주시죠. 백동일 의원의 전개도를 통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생각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4번 시간의 지혜. 잉게이트 2점으로 선행을 나가서 버티기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역시나 말씀해 주신 11번 퀸스킨. 꾸준한 선행력 보여주고 있고 이번 경주 액톤파크 자마답게 늘어난 거리 문제 없이 앞선에서 또 한 번 버티기 가능하다고 저 역시 판단합니다. 또 말씀해 주신 10번 뜨거운 암성. 이 말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소. 차츰 올라오는 무빙성 전개. 그 중속을 살리는 전개로 또 한 번 앞선 버티기. 다시 도전해 볼 만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마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번 슈퍼스타존입니다. 이 말 혈통상 아직 1800m를 뛰어본 적은 없지만 혈통상 특히 또 모계쪽 혈통상 스테미나 계열. 장거리 문제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 첫 곡선 두 번 도는 경주 충분히 앞선 선입권에서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번 슈퍼스타존 같은 경우에는 원래 19조 마필이었죠. 19조에서 워낙 변화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10조로 이적을 했고 최근 두 번의 경주로 입상을 했는데 모래를 맞으면 잘 안 뜨는 습성이 있습니다. 1800m 늘어난 첫 도전에서 초반에 전개를 좀 수월하게 장악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면 이번 경주 자체에서는 장악도 힘들어 보이고 무엇보다 상대 마필들의 스피드를 넘어서는 좀 힘들어 보여서 앞으로의 잠재력 구도는 있어 보이지만 이번 경주 첫 도전, 동거리 첫 도전에서는 좀 더 검증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8번 슈퍼스타존에 대해서는 두 위험 간 의견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외곽 시범 퀸스킨이 앞말 중에서도 강작급 마필이고 직전에 동거리 1600m 입상을 했는데 당시 결승선 전방 100m 지점에서 럭키노바가 내측 기댈 때 충돌 여파도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막판까지 근성 발휘했죠. 내측의 4번 시간의 지혜가 초반이 빠른 말로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선두력에 있어서는 11번 퀸스킨이 이번에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선행을 받아내던 직전처럼 2선에서 따라가던 어떤 전기가 펼쳐지더라도 입상 안전이 가능한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 10번 뜨거운 함성은 직전에 2선 외곽 무리한 전기를 펼치며 코너에서 2선 가담. 약간 코너, 4코너 진입 이후에 살짝 방해도 받았습니다만 근성으로 버텨냈죠. 외곽 돌고도 좋은 능력을 보였던 10번 뜨거운 함성. 4번 시간의 지혜는 갈 길 바쁜 마필. 결국 구경주는요. 4세마, 갈 길 바쁜 4번 시간의 지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4세마, 갈 길 바쁜 4번 시간의 지혜를 중심으로 출마표 보시죠. 경기 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다수의 선행마 출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요. 이번에 의도적으로 거리 내려 단거리에 출전하는 마필, 복병 전력 가치가 있겠죠. 최성진 의원, 주목하는 마필과 도전권까지 설명해 주시죠. 이번 경주 편성 만난 말, 9번 인더백입니다. 혈통상 단거리에 최적화된 말입니다. 계속 장거리에서 지금 부진했는데 이번 경주 거리 줄였다, 타이밍 만났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경주 가장 정계 유리한 말, 1번 영토대왕입니다. 1번 게이트 선행 편성을 만났습니다. 최근 살아난 컨디션으로 다시 한 번 선행 강공,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이번 경주 가능성 충분한 말, 6번 지국천왕입니다. 갇히지 않는 선행 정계라면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앞선 정계만 해내면 되는 말인데, 이번 경주 안쪽에 1번 영토대왕만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정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주 복병, 4번 콰이어트 랩터입니다. 이 말은 선행 경합이 일어났을 때 추입력 발휘하는 말인데, 이번 경주 앞선 경합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 높다, 따라서 추입해서 올라올 편성을 만났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오랜만에 단거리 출전하는 9번 인더백을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고요. 이번엔 백동일 의원, 주목하는 마필 4두 소개해 주시죠. 가장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는 전력이 바로 7번 레드사이렌이에요. 호크 윙에 자마치고 연투의 능력을 정말 많이 보여줬던 전력이었었고, 1월 달 무리한 전개 이후에도 좋은 능력을 보였던 전력인데, 직전은 좀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죽이 길게 잡아죽으면서 상대 끌어올렸습니다. 상대 마필 검증이 필요한 이번 구도에서 레드사이렌의 의지와 능력은 반드시 가치가 있다라고 가장 강제를 드려보고 싶고요. 기대는 모습이 좋아지면서 선두력, 선행선입 자유로워지고 있는 8번마 천하통일, 말씀해 주셨던 안쪽 1번마 영토대왕의 직전 취향 공백 이후에 상태가 살아나고 있고, 인코스 최적 선행이라면 가치가 있어 보이고요.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6번마 지국천왕이 거리를 줄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검 때 모습은 스피드 탄력 전혀 이상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1200거리라면 선두껏 공략 가능한 6번 지국천왕의 기본 능력도 반드시 가치가 있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게 빠른 선행마 한두, 1번 영토대왕이 이번에는 게이트 안쪽 들어와 좀 더 수월하게 선행 주도 레이스로 1순 가능해 보이고요. 8번 천하통일은 최근에 선행 강공 작전 2연속 입상했습니다만, 1번 영토대왕 때문에 이번에는 선행을 못 나서죠. 하지만 2선 따라가는 전개로도 충분히 단거리 경쟁력 있어 보입니다. 여기 7번 레드사이렌이 기대는 악벽도 보였고 외곽 무리한 전개로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좀 더 안쪽에서 수월하게 전개를 펼쳐준다면 가능해 보이고 앞선이 경합으로 몰락할 때 10번 월드러브가 막판에 한 발 역습 가능한 추입마로 충분히 복변 가치가 있어요. 직전에 입상을 했죠. 결국 이 10경주는 레이스룸이 빠르기 때문에 앞선의 마필들에게 신뢰를 하신다면 1번 영토대왕이나 9번 인더백, 8번 천하통일 등등 앞선의 마필들 다시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추입형 마필들 10번 월드 러브, 돌아온 능력마, 6번 지국천하까지 여러 대 마필 공존하는데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린 마필들 챙겨두셨다가 당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경주들 마무리가 되었고요. 풀어드린 경주들 화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2경주입니다. 4번 시간의 지혜를 중심으로 11번, 5번, 10번, 8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8번 천하통일을 중심으로 7번, 1번, 9번, 6번입니다. 제주 5경주입니다. 2번 백호군주를 중심으로 1번, 10번, 5번, 4번입니다. 전국적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나 경남 지역에서는 8년 만에 봄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절기상 충분히 지났는데 올 봄의 서막은 그야말로 출레의 불사춘인 듯 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경마장 가실 때 든든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